광주시가 사무국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로 무리를 빚은 광주FC를 혁신하는 방안을 내놓고 시민 친화적 구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마련한 혁신안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선수단 중심 운영체계 확립과 재정투명성 강화,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시민참여 확대를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지역체육계와 선수단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했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인류구단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